소세지 좀 넣자? 다 넣어야 돼! 다 넣어야 돼! 뭐해? 넣어야지, 넣어야지, 넣어야지! 넣어야 돼! 설명해 줘! 진짜 안 들지! 진짜 안 들지! 내가 깜빡 놀랬다니까! 뭐 해줄까? 응? 소세지가 들어갔어! 소세지? 소세지? 안 해둬나? 응? 말해! 팔팔 끌리면 돼! 끝났어! 어, 예! 요런 때가 진짜 맛있어! 렛츠츠! 나올 때랑 좀 더 끌려야지! 아, 너무 맛있다! 빨리! 소주! 소주 너무 먹고 싶다! 한 병씩만 먹으면 지금 딱 죽을 텐데! 카메라 감독님들 있을 텐데! 감독님들, 제가 소주 한 병이 10유로에 사겠습니다! 한 3천원! 물 좀 더 날리지 않아요? 아우, 맛있어! 지금 더 쫄면 짜! 왜? 아니, 면을 넣으려면! 아니, 아니야! 연 넣으려면 싱거워져! 그럼 싱거워! 형! 이거 진짜 10유로 사실 거예요! 아, 10유로! 10유로! 10유로 드릴게요! 아, 제가 약하긴 한 줄 알지! 만 3천원! 만 3천원! 형! 아이, 드려야지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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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오, 오! 오, 오, 오! 10유로! 이야... 딱히 들었어요! 잘 마실게요! 아, 진짜 부대찌개, 부대찌개 냄새난다! 밥 먹어! 아이씨! 와, 냄새 미칠 것 같은데? 이야, 냄새 좋다! 뭐 만드네? 부대찌개! 아, 옛날에서부터 또 율게스랑 선호스가 잘 만들었었지! 차라리... 우와, 미쳤네! 이거랑 밥만 있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.. 아, 나 소주를 구한 게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! 와... 진짜 행복하다, 진짜!